안녕하십니까 취업 멘토링 특강 김성욱입니다. 지난 시간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기본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심화된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심화과정 저는 여러 기업의 서류전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확한 입사전서 작성법을 과연 알고 입사전서를 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정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014년도 서류전형관이 말하는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공개할 여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2014년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입사전서 전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열린 채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 보는 스펙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막 싸붙고 있죠. 여러분들, 기업에서 왜 스펙을 선호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셨나요? 그냥 스펙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기업에 서류전형을 하고 토익 900점인 분을 떨어뜨리고 토익 700점인 분을 합격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는 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김성욱 대표, 왜 토익 900점인 사람은 불합격시키고 700점인 사람은 합격시켰습니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냐? 토익 말고 그 사람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시켰는데 기업에 감사하는 쪽에서는 다른 왜 토익이 왜 떨어지는 사람은 취업시켰느냐? 자, 이런 부분 전화 받고 싶지 않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채용할 때는 스펙이 가장 객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펙들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린 채용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저번에 대학로에서 모 기관에서 하는 열린 채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어떤 패널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이 다 지방대 아니면 좀 미안하지만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네는 자격증이 뭐 있나? 토익 점수가 어떻게 되나?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펙이 없다라는 부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기업에서는 스펙을 선호합니다. 영원히 선호할 겁니다. 자, 그럼 열린 채용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기업에서 다양한 인재를 뽑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열린 채용을 활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입사 지원할 때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하셔야 되지 열린 채용이 마치 대세인 양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 꼭 얘기해 주시고 자, 앞으로 입사 지원서 전형 꼭 기억하십시오. 2014년도 최신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입사 지원서 전형은요. 이력서 전형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전형입니다. 또 하나 입사 지원서 필터링 기능 좀 약화됩니다. 왜냐? 기업 이미지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많이 취업시켜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전형의 필터링 기능이 올라갈까요? 필터링 기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걸러내는 겁니다. 합격자를 뽑은 어떤 기능, 역할들. 자, 면접 전형의 필터링 기능이 앞으로 강화될 겁니다. 자, 면접 전형. 거기 또 들어가게 되겠죠? 역량을 증명하라.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라.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이 얘기에 아주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원 기업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하라. 자, 이 부분. 자기소개서 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면접의 필터링 기능이 강화되는 것처럼 면접 볼 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하고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합격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입사전서 작성법 심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러분들 좀 섹션별로 한번 가죠?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 6단계. 여러분들 입사전서 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쓰고 한번 보고 제출하시죠? 미안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쓰고 읽어보고 잘 썼다. 제출합니다. 절대 이래서는 합격률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6단계.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 6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열심히 쓰십시오. 막 쓰십시오. 여러분 쓰고 싶은 만큼 만주벌판을 뛰어가듯이 막 쓰십시오. 그럼 뭐 이상한 말도 막 나오겠죠. 영화 킹스 스피치에 그 말더듬이 왕이 하는 것처럼 막 욕도 하시고 막 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우리 취업 멘토링 특강 방송을 보십시오. 보고 나시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2단계고요. 세 번째, 또 막 쓰십시오. 막 들었으니까 또 막 쓰십시오. 막 쓴 걸 들고 네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학교에 취업점 부서나 그런 데 찾아가서 첨삭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직업 방송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첨삭을 받으시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또 막 쓰십시오. 진짜 막 쓰십시오. 막 쓰시면 여러분들 다듬어집니다. 막 쓴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딜 가느냐 취업 전문가 저 같은 사람한테 첨삭을 요청하십시오. 6단계 필터링을 걸쳤죠. 기존에 2번 하고 보냈잖아요. 6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률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 6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입사전서 내실 때는 쓰시고 바로 내지 마시고 6번의 단계를 거치셔서 작성해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기 소개서에도 문항별 정답이 있다? 없다? 저는 현직 서류 전용관이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예? 정답이 있어요? 저는 돈을 내죠. 그럼 뭐로 평가할까? 느낌? 문장요?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 우리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질문 들어보시면 아하 이 질문 아실 거예요. 뭐냐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시도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아주 베스트셀러죠. 자 이 질문은 어떠한 답을 요구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인재인지 도정적인 인재인지를 증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열정과 도전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서 열정 절제된 열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질문에서는 이 답을 요구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점수 배점표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미소가 지어지시죠? 이 질문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올해까지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뭘 요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뭘까요? 자 가치 창조형 인재인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레드오션인 어떤 현황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으겠다라는 기업의 위지를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특히 영업 쪽이나 어떤 세일즈를 강조하는 기업에서는 이 질문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 질문은 뭘 요구하는 질문이라고요? 가치 창조형 인재인지를 증명하십시오. 기존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정답이고요. 세 번째 팀으로 목표한 일에 도전했던 경험과 이러한 경험 속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 이 질문 팀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한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왜냐?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자 리더십과 팀워크가 있어요. 자 그럼 대기업에서 더 가중치를 높게 보는 부분은 어느 쪽일까요? 리더십? 팀워크? 자 대기업은 팀워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중소기업은 리더십이겠죠. 왜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일하는 분들이 많죠. 한 가지 일을 여러 명이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십? 독불장군이라는 소리 듣게 되겠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일하는 분들이 많나요? 한 명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팀워크 누구랑 얘기하는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물론 절대치라는 게 아니라 가중치 측면에서 대기업은 팀워크 중소기업은 리더십 중심으로 인재를 선호한다는 걸 아시고 다시 앞전 질문을 한번 보시죠. 팀으로 목표한 일에 도전했던 경우 자 그러면 팀으로 일하는 것에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협력해서 했던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야 많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2013년도 하반기에 모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평가 지침을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 질문 중에 하나 타인과 함께한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꼭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대기업입니다. 단 회장 리더 등으로 모든 것을 혼자 했다는 주장에는 감점 때립니다. 이런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감점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쓰냐면요 전 동아리 회장을 했고요 학생 회장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제가 해결했고 다 이끌고 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합격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혼자만이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서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20점 만점에 10, 15, 18, 20점 중에 10점 아니면 0점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팀워크 위주로 서술해라.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스펙이 없으면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내용이 없다. 없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스펙이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무너집니다. 벌써 목소리가 벌써 본인이 힘이 없죠. 왜냐? 본인의 약점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공개하고 싶어요. 저번 달이죠? 1월 3일 날 모 증권사 합격한 스펙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9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한 명은 82년생 한번 여기 1번에 82년생 남자분이랑 5번에 85년생 남자분의 한번 스펙 자격증만 한번 비교해 보시죠. 82년생은 자격증 달랑 하나 있습니다. 펀드 투상 요즘 여러분들 금융 3종 중에 누구나 따는 펀드 투상 미안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CFP 신입사원의 CFP답니다. AFPK 펀드 투상 근데 82년생도 합격을 했고 85년생도 합격했어요. 82년생은 그러면 아버지가 이 증권사의 사장 아들일까요? 아니죠. 이 친구는 자격증 이외에 본인의 다른 부분 다른 역량들을 어필했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 합격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나 스펙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펙 이외에 나는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어필을 하셔야지만이 스펙이 없거나 저 스펙에도 합격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도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기업에서 어떤 능력을 보나 또 나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우리 멘토링 할 때 한번 반복시켜주고 싶어요. 기업에서 보고 싶어하는 능력 트렌드 인성 애티튜드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입니다. 인성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대인관계 어디서 풀 수 있나요? 학창시절에서 대인관계 여러분들 잘 쓸 수가 있고요. 직무 이해 지원 동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원 동기에 꼭 직무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적응력 임원 면접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직업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에 5년 10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얘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했더니 5년 뒤에는 대리가 돼 있을 거고 10년 뒤에는 과장이 돼 있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입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얘가 어떻게 경력 개발해서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과장되고 대리된대요. 뽑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성과 지향적인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인재인지 아까 나왔던 가치 창조형 새로운 창의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기업들은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입사 전소에 이거 다 쓰고 계신가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이것만 써내시면 스펙 없이도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직무분석 자기 분석 기업 분석 꼭 하십시오. 저번 시간에 우리 소갈비찜 갈비찜 만들 때 자 취멘특 4화에 우리 나와 있죠? 직무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자기 분석해라. 그래야지 맛깔나는 갈비찜 맛깔나는 입사전소가 나옵니다. 기냥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평가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좀 텍스트 화제로 좀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천자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여러분들 몇 자까지 적어야 될까요? 999자? 천자? 천자문도 아니고 천자 쓰면 여러분들 오류 나서 어떤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서 한 자도 안 적은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자 적으라 할 때 여러분들 왜 천자를 적으라 할 때 몇 자를 적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면 990자까지 채워주셔야 됩니다. 999자는 위험하죠. 시스템에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건 서류 전용관만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이건 서류 전용관들만 보는 시트입니다. 아까 정답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질문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여러분들 정답 없다네요. 이렇게 서류 전용합니다.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기술 내용이 성실하면 플러스 점수를 역량과 아니면 기술 분량이 부족하면 마이너스를 쳐라. 그럼 천자 이내로 써라. 990자까지 채워주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서류 전용이고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심화 과정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합격하는 입사전서 정답은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거. 오늘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